3, 2, 1, 2, 3 7이 정도 편해 나이스! 2번 끝났스 아빠가 보라색 나는 하얀색 막판에 우린이 더 유리해! 왜? 우린이 더 좋아 왜 좋으냐고? 스테미노 졌어 우와 장난아니다 우린 스테미노 맞지? 3, 2, 1, 50 우와 나 이제 어택이 2개밖에 없어 아빠가 이거 이게 뭐지? 엑스칼리버 이게 버스트가 안난다며 잘 안나 그래 3, 2, 1, 50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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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베이모스 뜯었다 아이씨 졌잖아 좋아 엑스칼리버 뭐야 이제 버스트가 잘나는데 이거 뭐지? 이거 진리언제였어 1, 50 슛 오 오 안정적인 슛 은근 재밌 은근히 아이가 재밌네 이거 와 한대 기울어지지 마 나이스 제우스 펜스업 할거야 아빠 이긴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정신만 잘 잡으면 돼 우와 야 거의 이건 동점이라고 해 왔어 에아아아아아아악 오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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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해라 ㅎㅎㅎ 아사벼!!! 오 뭐야! 얘 혼자도 못 쓰고! 너무 세게.. 폭주한거죠 폭주 각성을 해서 계속 각고 쓰룩! 우와 장난 아닌데? 우와.. 아하! 으어! 어! 어! 씹! 우와.. 데이보스 포스트랬어! 제가.. 싸우다가 병명을 한번 충돌했다가 어 빵! 됐어 루이가 주인공이잖아. 아니 루이가 주인공 아니야. 강산이 주인공. 자 이제 우리 베이블레이드에서 한 번 얘기해볼까? 이거 하니까 이거 할 때 뭐가 제일 재밌어? 나는 롱게이너스랑 우회전이랑 자회전이랑 부딪히는 거야. 그때 기분이 어때? 그때 톨키! 오 그치 아빠가 해도 이거는 팍 팍 쏘리라는 게 죽이는 거 같아. 우리 집에 총 몇 개 있지? 우리 집에! 저기도 있잖아 저거 뭐야? 부서진 것도 있어. 부서진 것까지 아까.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아홉 ess 일 hit s 여러 타석. 그럼 여기 보조진 것까지 열 넣고. 열이고 깨니까 이만 원 치면 삼십만 원 넘어. 입맛디.